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와 NFT가 요새 대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요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펼쳐질지 세상이 뭐 그런 얘기도 좀 제 잡소리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메타버스가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당연하셨지만 제가 한 6개월 전 얘기하지 않았나요? 거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겁나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멋지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그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식을 샀으면 대박이 나을 텐데 나는 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참 바보 같았어. 그때 당장 메타버스 관련 투자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어쨌든 요새 뭐 페이스북도 메타로 사명 바꾸고 뭐 국내 업체들 뭐 엔시소프트랑 뭐 한컴이랑 뭐 컴투스 이런 기업들 다 메타버스로 뛰어들고 있죠. 주로 게임 기업이. 그 이유가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이제 토큰 때문인데 이 토큰의 가치가 원래 500원, 600원이었는데 올해 초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 초죠. 작년 초. 작년 초. 작년 말. 그 정도였는데 지금 17만 원이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돼서 사실은 와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거의 뭐 직업을 대체하는 수준의 수익을 벌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참 되게 흥미롭게 바라봤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업체들이 아 우리도 저런 게임 만들어서 대박을 한번 내보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필리핀 기업인데 전 세계에서 이제 게임 업체 중에 시가총액 거의 5위? 5위 수준이래요. 그래서 5위 수준이었나? 말도 안 되는 이게 엄청난 성장을 단기간에 막 이뤄지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이 일단 재미가 별로 없어 보여서 이제 얼마나 갈까. 참 좀 그렇게 막 완전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이더리움 기반의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것도 요새 뭐 얼마나 쓰고 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국내에도 되게 재밌는 게임을 이렇게 누군가 만든다면 그쪽으로 더 이런 수요가 몰려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확 떡락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투자를 잘 모르지만 조금 되게 지금 이런 거 제 얘기 듣고 혹시나 투자하신다면 저는 조금 말리고 싶은 상태이긴 해요. 근데 잘 몰라요. 제가 코인 투자 같은 거 잘 못해요. 어쨌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 관련 개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메타버스 관련 공부를 해도 만약에 메타버스가 뭐 그냥 한때 그런 트렌드로 수요가 막 다 사라져.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 공부들은 굉장히 복합적 공부예요. 제가 이제 팀노바 커리큘럼 만들 때 복합적으로 가르친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이런 메타버스나 갑자기 들어오는 새로운 트렌드를 대체하기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깊은 생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7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저는 제 커리큘럼을 바꾼 적이 디테일한 거 좀 바꿨지 큰 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바꾼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꽤도 카요. 그러니까 뭐 개인풀 하던 친구들을 좀 더 팀풀의 비율을 늘린다든지 뭐 그런 식의 디테일이 바뀐 거지 실제로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큰 틀이 딱 있거든. 어쨌든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 작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메타버스 관련 그런 대회에서 지금 본선까지 간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상을 타면 좋겠지만 본선까지 간 게 어딥니까. 1차 2차 예선을 다 통과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많은 엄청나게 많이 지원한 사람들 속에서요. 그래서 아무튼 NFT도 그렇고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온라인 게임 만들던 기술에 블록체인과 영상 스트리밍. 영상 스트리밍은 이제 모든 이제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는 모든 거에 탑재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게더타운에서는 이제 웹기반 기술까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스트리밍, 웹기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사실 게임 프라임워크, 뭐 영상 스트리밍 뭐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라고 다 같은 기술을 쓰는 게 아니고 뭐 2D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메타버스도 있고 뭐 3차원을 기반으로 한 것도 있고 사실 엄청 많아가지고 오히려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1차 생산자와 2차 생산자의 패러다임으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코어 기술을 개발하는, 예를 들어서 게임 프라임워크를 만드는 회사는 1차 생산자죠. 그걸 그 프라임워크를 활용해서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우리들은 2차 생산자, 서비스 개발자들은 2차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간의 수공업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진짜 MFC, Win32, API 이 시절만 해도 자체 유티를 만들어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건 제 90년대 프로그래밍 할 때 얘기고 그러니까 2000년대 한 2010년도 그쯤부터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스택오버플로우가 없던 시절에 제가 개발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좀 이제 뭐 개발자마다 약간 구전되어 오고 뭐 서칭을 해도 안 나온 자료도 더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서칭하면 웬만한 자료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완전 달라져 버려가지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복합적으로 2차 생산자의 특화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도움 안 되는 건 없지. 근데 예전에 그런 개발자들이 하던 그리고 되게 시야가 좁던 개발 패러다임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것만 해도 메타버스는 굉장히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 겹치는 기술이에요. 여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NPC들도 인공지능을 입력해서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성인용품 그런 거 있잖아요. 로봇도 진짜 웬만한 로봇 애인이 생길 만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제는 개발자가 어떤 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소통에 대한 이해 그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기계공학자들이 이 코딩에 대한 이해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와 기계공학이 약간은 딱 메카트로니스 공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거리가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융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확실한 미래예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굉장히 2차 생산자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 생산자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 스트리밍 기반 기술들을 그 구조를 분석하고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아키텍처에 맞게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아키텍트적인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직은 대체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단순직이 대체가 되는 시기에 살아남는 개발자는 이런 주제로 만든 적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융합을 잘하고 데이터를 크게 분석할 줄 알고 융합을 잘해서 실제 구현을 잘 해내는 사람이 일단은 시장 수요에서 1픽이죠. 무조건. 근데 그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4년 전에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막 이력서 유출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랬던 사람들 이렇게 많은 기술을 다루는 게 말이 되냐 하는데 아니 영상 스트리밍을 하나 하려면 하나 하려고 해도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 기술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제가 넷카라쿠베 당토 수준으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카카오 연봉이 한 4천 초반일 때 신입 초봉이 우리 애들이 가던 연봉이 3천 6백에서 3천 8백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면 사실 꿀리지 않는 연봉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카만이 있는데 그 뭐 그쪽 개발자인지 아니면 그냥 거길 카카오 이런 데를 못 들어가가지고 안달이 난 개발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공격했죠. 지금은 거의 연봉 5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소리 할까 싶어. 그래서 지금은 거의 5천 대로 많이 갔으니까 후반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요즘은 그냥 우리는 결과 계속 좋으니까 뭐 일단 그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팀노바에 와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괜히 아 저기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땡굴둑이 연기난다 이런 말 이런 말 속담 아니 땡굴둑이 연기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속담처럼 참 그런 걸로 일단은 누군가가 어떻게든 잡음을 만들면 그거를 그냥 믿어버리거든. 팀노바가 이렇게 희화화 될 정도로 가볍게 무언가를 하진 않았거든요.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오랜 경험과 그런 걸 통해서 결과를 매번 되게 멋지게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 보면 요새 이제 그런 현상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요새 막 옛날에는 페미니즘이 굉장히 이제 대세였을 때는 페미니즘의 비판의 목소리를 하면 마치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두드러 패잖아. 신문 기사에서부터 막 정말 두드러 패고 그런데 지금은 설거지론 이런 거 설거지론에 대해서 반대하면 두드러 패잖아 또 저는 근데 양쪽에 대한 의견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설거지론 이런 것도 재밌어 그냥 되게 재밌고 저야 뭐 그런 시장에서 그렇게 그렇게 주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제 재미있게 보고는 있죠. 이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의 패러다임을 강하게 몰고 갈 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특징인데 하나의 패러다임이나 하나의 생각들을 몰고 갈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판적 시선이나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서 막 때리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 후드러 패는 그래서 굉장히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막 객관적이고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스타프 로봉이 말씀하신 군중은 그 비이성적 충동적 존재라는 그 말이 1800년대 나온 말인데 와 그 말이 계속 연승 행진을 할지 하는 건 정말 웃긴 것 같아. 1800년대 사람이 이제 지금을 예측한 거야. 대단한 거지. 그쵸? 근데 어쨌든 참 재밌어요. 이런 복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근데 그게 하나만 하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수준이 하나만 해서 절대 그 하이엔드로 못 가요. 제가 그 단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나 웹만 해. 웹만 꾸준히 해. 업무로서 할 수 있는데 공부로서 웹만 해서 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웹서버만 하더라도요. 해석이 안 돼. 웹서버가요. 그 예를 들어서 나 웹기술 공부해.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웹만 막 후드러 패잖아요. 그러면은 웹개발은요. 기본적으로 특히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웹파우저 진짜 잘 알아야 되는데 서버 개발자 같은 경우는 웹소켓 이런 거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네트워크에 기반이 되는 TCP 같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팀노바에서 맨 처음에 서버 교육을 어느 정도 개발이 된 다음에 시키는 기술이 TCP를 공부시키는데 지금 여기 있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들 대부분이 TCP 기반이에요. 그래서 영상 스트리밍은 영상을 네트워크로 슬라이스해서 보내고 이렇게 흐른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스트리밍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슬라이스 해가지고 화질별로 딱딱 만들어 놓고 보내는 프로토콜도 있고 그거를 TCP를 안 쓰고 UDP를 기반으로 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RTP라는 게 UDP를 기반으로 되고 그거를 이제 또 한 번 더 감싸서 웹RTC를 만들어서 보내는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패킷의 로스를 인정을 하면서 빠르게 보내는 아무튼 영상 통화할 때 많이 쓰는 기술이고 줌 같은 걸 더 많이 쓰는 기술인데 이제 뭐 그런 방식도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TCP나 UDP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많이 언급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원초적인 기술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부를 하던 기술이에요. 정보... 기본 암호화된 암호학을 기반으로 한 이제 어떤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분산 원장이라고 해서 나중에 어차피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한 그게 그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게임 프레임워크는 뭐 3차원 프레임워크도 있고 뭐 2차원도 있고 하지만 요즘은 거의 다 3차원 환경에 뭐 2.5D라는 느낌으로 이제 보통은 2D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2.5D인 뭐 그런 식으로 개발 많이 해서 사실은 이제 3차원 자표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물리에 대한 이해도 있으면 좋은데 사실 뭐 메타버스에 그렇게 물리적인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일반 게임에는 좀 많이 들어가는데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이해되고 화면에 출력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로노스라든지 뭐 오픈GL ES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기반 기술부터 이제 어떻게 3차원을 표현하는가 수학적인 이해도 되게 중요하고 아무튼 되게 해야 되는데 요새 게임도 뭐 네트워크 게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안에 TCP나 UDP나 아니면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퀵 같은 기술도 활용을 하는데 뭐 이런 식의 기술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소통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웹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게 나는 웹 개발을 하니까 나는 다른 거 공부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졸라 웃긴 게 이제 웹 안에 오브소스 안에 막 크로노스 들어갔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웹 안에서 3차원 렌더링 해요 이게 갑자기 이거 웹에서 돌아가니까 네가 개발해봐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고 물론 저 안 할 거예요 못 해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계가 명확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단순히 한 분야만 디립답 하겠다 그 프레임워크만 쓰겠다 뭐 일단 업무상은 그럴 수 있지 근데 공부하는 방향을 그렇게 꽉 막히게 생각하면 결국엔 그 되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블록체인을 이해하는데 채팅을 공부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블록체인을 이해하는데 SSL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TLS, 암호화 통신, 구간 암호화하는 통신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웃겨요 이게 되게 웃겨요 신기하게도 영상 스트리밍 할 때도 코덱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코덱의 라이센스를 받던 거 그리고 TCP, IP 같은 거 기존에 봤던 거 왜냐하면 영상은 우리가 옛날만 해도 저 예능 프로그램들 막 받아 다운로드하고 다큐멘터리 다운로드해서 저장해놓고 막 토렌트 많이 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코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예능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이 코덱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중간에 여기에서 유실이 되면은 아 얘는 복구가 안 되는구나 뭐 그런 것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코덱이 이제 네트워크 상에 태워져서 보내는데 그 과정이 조금 재밌어요 그래서 막 슬라이스에서 보내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화질별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게 지원되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영상 스트리밍 기술도 있고 바로 실시간 보내는 재밌는 기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 그런 거는 채팅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보는 것도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과정과 과정과 그리고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어 기술 이걸 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나 이제 습관들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항상 네크라쿠베 당토 수준의 연봉을 받게 보면서 보내면서 중소기업에 보낼 수 있었던 비결 아니고 그냥 뭐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그냥 고연봉만 받는 사람들은 다 그냥 적군이고 그냥 사격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니 팀노바 이러면서 막 되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히히닥거리고 어떤 한 학원을 그렇게 이제 괴롭히는 것들을 보면서 고연봉 보내니까 그냥 싫은 거지 정답을 정해놓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근데 제발 제가 뭐 뭐 팀노바 안와도 상관 없으니까 이런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이 대세 편승 하셔야 돼요 어떤 기술이 대세가 되면 그게 망해도 개발자의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만 보면 엑시 인피니티 보면서 막 준비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모든 게임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자를 한 명씩 다 뽑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그 그런 코인들을 이렇게 발급을 해서 관리를 할 거면 블록체인 지갑 만들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의 IOS 개발자도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개발자가 더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돈이 돌잖아 엑시 인피니티 개떡 상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 NC가 전문적인 게임 개발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기업이 이 정도인데 NC 소프트나 이런 곳에서 이번에 미르폰과 걔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전문적인 게임 개발사에서 정말 대작과 이 NFT와 메타버스가 같이 가기 시작하면 완전 재밌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돈이 더 몰리겠죠 벌써 지금 엄청 떡상 했대요 주식 자체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이 많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개발자들 뽑을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잘하는 개발자들한테 돈이 더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죠 진짜 잘하는 개발자 한 명이 웬만한 30명의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거 넷플릭스 책에 나온 얘기야 넷플릭스 CEO가 썼던 책에 그리고 그거는 사실상 정설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은 근데 저는 예전부터 항상 결과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저 나름대로 제 4년 전에 말했던 지금 영상 스트리밍 할 때도 되게 비아냥거리고 그랬어요 커뮤니티 아저씨는 뭐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다라고 본인이 못하면 딴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기본적으로 그 꼰대 마인드부터 고쳐야 돼 왜 이렇게 병장들 보면 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병장들 중에 능력 있는 병장들도 있지만 사실 되게 똘똘한 한 상병? 아마 좀 2병, 1병 이 정도 되는 사람들도 되게 능력 뛰어난 사람 많거든 훈련소에서 진짜 제일 어이없었던 게 병특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나이를 먹고 갔잖아요 근데 그 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인생을 졸라 논하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나보다 3살 어린 애가 그래서 나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있긴 했었어 권력관계에서 뭐 내가 걔랑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내가 소대장이랑 동갑이었어 27살에 갔거든요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훈련소로 가니까 다 보이는 거야 이제 또 눈치도 엄청 빠르잖아 내가 또 힘들어서 뒤지겠는데 나이 먹고 그 당시에 체력도 더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되게 안 좋은 폐렴 같은 걸 알았나 아무튼 되게 안 좋은 병을 얻고 와 가지고 한 1년 고생했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좋은 기억은 아닌데 훈련소가 근데 거기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뭔가 본인이 뭔가 다 우월한 줄 알아요 어떤 경력이 좀 더 많고 이렇다고 해서 근데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렇게 글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현실을 되돌아보면 초라함 밖에 없을걸요 뭐가 그렇게 신입들한테 화가 나 연봉 5천 받는 신입들 있으면 너 열심히 했구나 기특하구나 토닥토닥 해 줄지 못할 망정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뭐 학원이 조작하면 어떻게 조작을 하겠어 어떻게 조작했는지 저는 항상 당당하되니까 이게 다 사실이고 당사자들이 워낙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저에게 제가 1년 넘게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 내용들도 다 대부분 녹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과 이제 뭐 카톡 나눴던 내용도 다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당당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객관적 서류 증명까지도 굉장히 쉬운 상태로 우리가 이제 구도를 다 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 교육청에 인증할 때도 저희는 속일 수 없는 서류들을 인증을 해버리고 당사자 통화까지 다 해서 이미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적이 없는데 참 지금까지 참 재밌는 것 같아 아무튼 이제 뭐 사실 분노 같은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계속 계속 참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갈 건지 너무 잘해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한국사회에서 참 아무튼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 개발자가 된다는 거는 아마 그렇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당신을 NFT 개발자로 당신을 메타버스 개발자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기간이 뭐 길면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 NFT로 당신은 NFT 개발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뭐 가능은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걸 추천하기가 좀 힘든 게 생각해 보세요 NFT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이해해야 돼요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제가 얘기했죠 속혜통신이나 암호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근데 블록체인을 거기서 발전한 게 NFT 거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의 넌 펑셔널 토큰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기록들을 남기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기존 블록체인에서 그걸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클레이튼이나 뭐 관련 이제 뭐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NFT를 구현을 많이 했어요 금방 했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문제가 안 생기지 정말 막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교육기관들이 그런 커리큘럼을 슬슬 이렇게 밀어넣고 근데 이제 대중들이 어? 요새 메타버스 대세라며? 메타버스 개발자 4개월 만에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을 좋아하니까 근데 뭐 그 선택은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잘못이 있는 거야 사실은 알려주는데 좀 검색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특히나 이게 웹 개발 중에서 특정한 기술의 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뭐 나가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냐 모르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훌륭한 개발자는 아니다 그래서 연봉이 저연봉이 좀 살기 힘들다 요 정도 수준까지 근데 그 친구들도 모든 졸업생이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메타버스나 제가 예전부터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이렇게 커진 시장에서는 코어 공부가 기반이 안 되면 이런 걸 동시에 다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코어 공부를 오히려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공부 자체의 깊이를 깊이감 있게 하셔야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 기반이 되는 메타버스는 쪼개야 돼요 굉장히 쪼개서 봐야 돼요 쪼갠 다음에 취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다 해보는 게 좋다 지금 메타버스 하는 친구들이 한 4,5팀 정도 되고 메타버스에서 단순히 세계관을 만드는 메타버스도 있지만 현실과 가상세계 중간에 이런 AR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그런 다양한 메타버스적인 접근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그걸 한다고 해서 메타버스 기업에 가고 꼭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정도 하는 애들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대부분 고연봉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되게 꼼꼼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연봉 5,000 주는 사람을 뽑을 때랑 3,000 주는 사람을 뽑을 때랑 검증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5,000 정도면 검증이 얼마나 개빡센데요 개발자들 보면 개발자 커뮤니티만 받아야겠지만 예전에 연봉 3,600, 3,800 가지고도 그렇게 막 못살게 굴었는데 그 연봉 받는다고 지금은 5,000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더 꼼꼼하게 검증하겠어요 현업 개발자들도 건방진 신입이 감히 5,000을 불러? 막 이러면서 더 검증을 빡세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잘 안 드나? 현업에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개발자에 적은 개발자인 경우가 많아요 왜 제가 나보다 더 많이 받아? 괜히 짜증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경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걸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전망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금 쪼개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웹기술까지는 겟어타운 같은 경우는 웹에서 많이 되는데 근데 웹기술이 웹 쪽이 가장 무난하고 좋기는 해요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서 게임처럼 메타버스를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리고 스마트폰 쪽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기술들에 좀 더 스택이 추가된 느낌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기존 기술이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 만약에 내가 웹을 좀 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추가해서 공부하는 걸 하나씩 더해서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존에 하시는 거 하면서 현업에 있거나 기존에 했던 단순한 그런 스택으로는 확실히 그 이제는 점점 이제 메리트가 없어질 거예요 기존에 하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는 그 하나를 겁나 잘하려면 결국에는 하나 겁나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은 복합적으로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나도 겁나 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저는 지금까지 항상 결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어설픈 게시글 이런 거에 너무 막 너무 강하게 몰입해서 낚이지 마시고 결과를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선택이니까 제가 뭐 안타깝지만 제 입장에선 안타깝지만 어 뭐 존중합니다 아무튼 저는 항상 예전부터 얘기하고 제가 커리큘럼을 안 바꿔도 될 정도로 대략적으로 다 예상을 하고 해놨어요 그리고 매번 변화하는 변화 시장에 따라 변화하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짜놨기 때문에 또 모르죠 1,2년 뒤에 또 어떤 시장 트렌드가 주도하기 시작 기술적 트렌드가 주도하는지에 따라 또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업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막 구도를 잘 만드는 서비스들도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 대회 끝나고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